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바삭바삭 탕후루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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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핫도그 핫도그 초콜릿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매우 맛있엉 단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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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지 랩 이거 만들어놨어요 랩 초콜릿 치킨먹는 마요네즈 치킨먹을 거품 치킨먹는 마요네즈 치킨먹는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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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아삭아삭 아삭아삭 어묵 조금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볼 탕후라이 아삭후라이 탕후라이 뾰라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저는 오늘의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